아직은 뭐 민폐신공으로 존재감 과시 중인 두 녀석 잠자된 고양이의 코털을 건들고 맙니다 어느새 다가온 나비 놀랬어 군기반장 역할을 톡톡히 하려는 모양인데요 말썽꾸러기들 지뢰 겁먹고 도망쳐 보지만 그래봤자 나비 손바닥 아닙니다 어허 귀신이라도 본던 황급히 빠져나가죠 낮잠을 방해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모양입니다 처절한 응징이 이어지고 강력한 한방에 이은 빠때루 공격 벗어나려 할수록 숨통을 더욱 조여옵니다 민해 오늘 잘 걸렸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